아우! 오늘은! 여기 편의점 음식들을 갖고 먹방을 할 거예요. 먹는 방송 먹는 방송 라면 냄새가 복돼서 진동을 한다! 나도! 나도! 요새 그거 나왔다던데? 신 짜파구리 신 짜파구리인가 그런 거 나왔대요. 이거 헷갈려? 아닌가? 이거 짜파구리 한일아 형! 티현아 이거 불닭가 있냐고 불닭이다가 그 콩치즈에서 먹어봐 진짜 맛있대. 저는 왜 이렇게 이런 거 먹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저희 힘들었어요. 뭔가 나는 다 먹은 거야? 다 먹은 건 아니지만 다 먹어도 상관없긴 해요. 그래? 저는 많이 하고 하나 끓일 수도 없고 요거 요거 삭살려주세요. 삭살려줘? 네. 요거 나와도 돼? 요거 나와도 돼? 요거 나와도 돼? 요거 맛을 안 먹어도 돼? 아 맛있다. 연준이 형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음식계의 본자죠. 본자. 여기 중에 가장 많은 종합법을 시도해보고 연구를 해보는 식품연구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의 이름은 범규입니다. 그렇다고요. 네. 네, 여기서 선물로 제가 드릴게요. 집어가시면 이게 그거 같은데? 야 이게 그거네.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이거 그렇게 맛있대요 형 아 이게 물 그걸로 와요 의전 팀도 하나 달래요 하나 드리자 하나씩 하나 드리고 하나씩 들어가세요 아 이거 스트레인티즈 이거 전자레인즈? 나 이따 천하철도 먹어야지 나 이거 하파워 나 이거 한입만 건강식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잘 먹네 잘 먹네 나한테 모아분들이 자꾸 엄청 빨리 씹는다고 해요 근데 모아 여러분 이게 빨리 씹는 거예요 맞아 모아 언니 사진 하나 앞에 모아 나 봐 고맙다 이걸 왜 모아라 그림이 이상하잖아 갈게 안녕 안녕 갈게 간다고 갈게 오케이 안녕 어 모아 안녕 아 문 닫아 우리 꼬리가 길어 진짜 안녕 안녕 오케이 연준이 형이 쿠파이 성공했습니다 역시 참 복스럽게 잘 먹어요 murata 야이야이야 야야я 야야야